안녕하세요. 김순영 라인댔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배우실 작품은요. 32카운트 투 월 작품입니다. 택과 리스타트는 없습니다. 뒤로 돌아서 1번부터 배워보실게요. 1번 오른발로 제자리 재즈박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른발 크로스, 왼발 백, 오른발 사이드, 왼발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 놓고 왼발 터치, 왼발 사이드 내려놓고 오른발 백, 터치 카운트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섹션 2 설명하겠습니다. 오른발 오른쪽 4분의 1턴, 포워드, 왼발 포워드, 오른쪽 2분의 1턴, 피벗, 턴, 왼발 포워드, 오른발 픽볼, 스텝, 오른발 왼쪽으로 4분의 1턴 하면서 사이드, 왼발 터치. 카운트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섹션 3 설명하겠습니다. 왼발 왼쪽으로 4분의 1턴, 포워드, 오른발 시저, 스텝 하겠습니다. 사이드, 투게더, 크로스 하면서 시선과 손끝은 스냅핑거 같이 따라가시고요. 왼발 다시 왼쪽 4분의 1턴, 포워드, 오른발 빅사이드 가면서 어깨 같이 이동하겠습니다. 오른발 드레이크 하면서 투 카운트 당겨주세요. 자, 섹션 3 카운트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자, 섹션 4 오른발 내려놓으면서 앤 카운트 들어갑니다. 앤, 왼발 포워드, 오른발 포워드 왼쪽으로 2분의 1턴, 피버턴 오른발 포워드 자, 풀턴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2분의 1턴, 왼발 빅 오른쪽으로 2분의 1턴, 오른발 앞 스텝 왼발 사이드 내려놓으시고요. 힐 바운스 하시면 되고요. 카운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1, 2, 3, 4, 5, 6, 7, 8 자, 풀카운트 한번 가볼게요. 주로 들어가서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8, 8, 9